인천지하철 지하철 이용중의 소지품을 잃어버렸을때 먼저 가까운 역에 알려주시고 인천시청역 유실물센터 전화 451-3650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임학, 임학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은 임학입니다. 임학입니다. 도로는 왼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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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승객 여러분, 객실 앞쪽과 뒤쪽 벽면에 비상인터폰과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비상인터폰으로 바로 기관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객실 내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경인교대 입구, 경인교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경인교통연수원으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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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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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구평구청, 구평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온수나 서울 방면으로 가실 수 있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다시기 바랍니다. 이 건지는 구평구청입니다. 구평구청입니다. 으동릉은 오른쪽이라는 것입니다. 7번에 이동을 통해 전직 바이러스 7를 휴발하여 도착하겠습니다. 최소의 서류비포가 1번에 이동기 부정기입니다. 건너면 2번을 퇴근하여 도착하겠습니다. 7번에 이동기 부정기 위하여 도착하겠습니다. 세기림병원으로 가실 승객은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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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 안과병원으로 가실 수 있으니 입원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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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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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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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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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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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문 닫은 다음 상라 선행여행은 전동차 객실에는 선반이 없습니다 가방등과 같은 수화물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선악, 선악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 곳은 선악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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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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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s, 출입 과정입니다. 발전대학교 메디컬 캠퍼스로 가실 승객은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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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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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캠퍼스 타운, 캠퍼스 타운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차이가 넓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캠퍼스 타운, 캠퍼스 타운, 캠퍼스 타운, 캠퍼스 타운 역입니다. 연세대 학교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 학교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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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이번역은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역입니다. 이곳은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오른쪽입니다. 이곳은 테크노파크입니다. 이곳은 테크노파크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으로 가실 승객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테크노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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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단지 줄임문 닫습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지식정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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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단. 지식정보단지 지식정보단지 이번 역은 인천배 입구, 인천배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인천배 입구역은 인천배 입구역입니다. 인천배 입구역입니다. 인천배 입구역입니다. 인천배 입구역입니다. 송도컨벤시아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차단 이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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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